네 반갑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늘 안 보이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날씨가 또 낮에는 굉장히 더워지는 상황이 됐고 그래도 아침 저녁은 좀 시원해졌죠 계절은 가고 시간은 흐리고 있다 오늘은 첫 번째 글귀를 한번 읽어보면서 의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야만 하는데도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말해야만 하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생각을 꼭 이 생각은 해야 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기억을 해서 놓쳐버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린 또는 이 말은 꼭 해야 돼 우리가 법정에서 이거는 진실을 이야기한다든지 누구한테는 꼭 다투고 있을 때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좀 애매하니까 말을 안 해본다든지 또 두려움 때 말을 안 한다든지 자기의 손익을 따져서 말을 안 한다든지 또 행동 실천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성을 참여를 해야 할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또 세 가지는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생각하는 것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생각해야 안 해요 누군가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참여하라고요 참여 하루에 한 번쯤 이런 글귀를 새기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듣지 않는다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꼭 법문할 때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때는 또 말을 해 물어가지고 대답하라면 그때는 입을 다물어버려 참 신기한 분도요 불가사의한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그것은 기어이하고야만 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꼭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니고 다른 이것이 여섯 가지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좀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한 번 새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석천께서 어느 날 제석천 꿈에 제석천 나타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뭔가 궁금한 점을 물었어요 제석천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서 가장 놀란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 그래서 제석천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해 빨리 나이를 묶고 싶어 그러죠 빨리 좀 나이를 묶어서 나도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돈도 벌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른이 됐어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찌 다시 이제 40대 50대쯤 되면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해야 안 해요 갈망 아는 사람은 뭐 대단한 것이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쓰는 것 처음에 질문 이게 질문이 뭐예요? 궁금한 것이 제석천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뒤로 자 요겁니다 제석천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그거 대답 첫 번째가 뭐예요? 어린 시절 어른이 되고 싶어 했고 어른이 됐는데 다시 어린이 되돌아가고 싶은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놀라운 거라는 거죠 두 번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에 보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돈을 다 써버린 것 세 번째 미래를 염려하리라고 지금 미래를 막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야 결국 현재도 미래도 다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막 지금 현재를 불만 또 막 여러 가지 현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 생각보다는 시간을 허비해서 결국은 내일이라는 것이 오늘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것은 열심히 살 수가 없죠 오늘 열심히 공덕을 짓지 않는 또 복덕을 짓지 않으면 내일 또 복덕을 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고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그리고 결코 살아온 지 없는 듯 결국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역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글이고 내용입니다 건물은 더 높아졌지만 인격은 어떠요? 우리가 우리가 살 때는 2층 집 3층 집 뭐 어떤 10층 집 이런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흔해요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런데 인격은 어때요?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도로는 넓어졌지만 자기 시야는 마음의 시야는 어떠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조금만 이해해주면 되고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이해, 양보 하면 자기와 손해본다는 것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편리해졌지만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남아요 안 남아요? 정말 기차도 그렇고 버스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우리는 늘 시간에 쫓겨서 살고 있습니다 높은 학력 또 더 높은 지식 더 많은 전문가 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굉장히 많아도 이 세상의 문제는 갈수록 줄어들어야 많아져요 갈수록 많아집니다 더 많은 약이 나와도 건강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즐거운 주는 일은 더욱 여러 다양한 게 많아졌지만 행복을 느끼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가까운 말로 빨래해주는 세탁기도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도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도 대단히 다양해졌고 많이 졌는데 정말 나는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런 것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뭐 간식도 그렇고 또 음식점도 그렇고 그러면 먹을 것이 별로 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현대의 역설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 번쯤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빠른 것이 무조건 좋고 또 높고 쾌적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편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쩌면 행복은 정말 물질로 이루어져 갔지만은 어느 정도는 뒷받침 되지만 결국은 물질로 그것을 충족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에 대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음은 세간의 으뜸이 된다 또한 참음은 곧 안락이 기리고 참음은 고독을 여의게 되므로 여러 성년들이 흔쾌히 즐기는 것이다 참음은 능히 중생을 알게 하고 참음은 능히 친한 부엇을 맺으며 참음은 아름다운 명예를 늘리고 참음은 세간의 사랑을 받는다겠습니다 또한 참음은 모든 온수를 시기하고 참음은 중생을 해치지 않으며 참음은 능히 도둑질을 여의고 참음은 능히 망령된 말을 그치고 거짓말과 꿈말도 그치며 참음은 탐냄과 성냄 사탐 소결을 여의게 한다겠습니다 보호시아 지계를 이루고 아울러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그리고 반냐바라밀을 성취해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그 길이 참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것이 바보다는 요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야만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가족 간에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사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조계사 이 법당에서도 참아야만이 내 기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가지 참여도 돌아보고 또 제석천 또는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묻기도 할 것인데 정말 안력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역설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도 증덕하고 보쉐도 하고 참을 수 있어야만 보쉐도 가능하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보쉬한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목적한 돈이 있어 그 돈 차면 그때 보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돈은 거의 안 찬 것입니다 찬다 하더라도 또 다른 목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서 모든 것은 정진과 선정과 바람일과 보쉬, 지겐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8월 음료 8월인데 하여간 추석 잘 보내시고 또 밤낮으로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연세 드신 분은 정말 환절기에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코로나 추석 때 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9월 초월 때 만나 뵙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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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